아까 상승 마감했던 일진 전기 자 그럼 일진 전기도 이 변동성을 통해서 현재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진 전기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거래량이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일진 전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일 중으로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진 전기 0.36%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6시가 아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